우주 마지막 개척지 그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안되는 존재감을 가지고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모두 먼지한 털만큼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류는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우주에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카르다쇼프 척도는 1964년에 러시아의 전문학자인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의 수준을 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구분한 우주 문명의 척도입니다 1단계 문명은 행성 단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2단계 문명은 별과 항성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단계 문명은 은하 단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각각 너무나 커다란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 사이마다 하위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수렵 채집부터 산업혁명 등등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에 따르면 인류 문명은 2019년 기준 0.727 단계에 속합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을 통하여 외계 문명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각 단계의 문명은 고유한 형태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달된 문명이라 하더라도 열역학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으므로 그들의 문명은 우리에게 관측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류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외계 문명의 기술 수준이 산업혁명 정도의 수준이라면 에너지 이용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인류가 쉽게 관측할 수 없고 전파를 이용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 문명 사회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패턴화된 에너지 파장이 관측되기 어렵습니다 인류 문명 또한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즉 오류 문명 또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특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다면 방추라는 열 에너지의 양과는 달리 기술력과 문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들은 아직 어떠한 외계 문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주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의 유일한 문명인 것일까요? 어쩌면 모종의 이유로 우리 이전에 멸망을 경험했을 수도 있지요 현재로서는 우주에 우리 외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영원히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생명체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를 우리 혼자 만끽하기에는 너무 아름답거든요